미끼? 미끼. 공치. 공치. 공치? 저기서 수혈아야 돼. 오케이. 배울게요. 배울게요. 일단 머리 잘라 배우고. 어? 저 아까 온 거. 저기. 저거 왜 버렸어? 안 세요. 저거 어떻게 먹으세요? 공치가 바다에서. 물고기처럼. 물고기 모양. 이런 거 한번. 오. 하나에 하나씩? 이런 걸 한 달래요. 네. 줄 잘 잡고 좀 올리고. 던져. 던져. 오케이. 던져? 오케이. 던져. 오케이. 자, 잡고 밑에 내리고. 내리고. 쭉쭉 내려요. 아직은 갈치 없어. 쭉쭉 내려요. 손가락 조절하면서. 여기서 사십니다. 네. 됐어, 됐어. 거기 물고기 모양 하면 저렇게. 아, 그런다고. 이런 저런. 저기 올리기 전에 다시 미끼 준비해야 돼. 미끼 준비해야 돼? 네. 거기 물었어요. 한 마리 물었어요. 물었네. 물었네. 물었어. 오케이, 오케이. 같이 한 마리 물었어요. Group done! Huoh, Huoh. Huoh, Huoh. 고마AU. 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칼이네 진짜 평생 처음 잡으신 거죠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작은 것도 나와요 저희가 잡으면 잘 안나오는데 반가워서 나왔겠죠 묵치게 바늘도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바늘만 챙기세요 오케이 이거는 어때요 좀 더 커지는 거죠 좀 더 얘를 얘도 뭐 얘를 놔줘야 되겠는데 감상하시죠 이거로구나 이거야 이거로구나 이거야 이거로구나 이거야 와 이 애는 괜찮죠? 사이즈 좋은데 사진 한번 찍으시고 와 이거는 상품 수상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딱 좋죠. 먹기 좋은 사이. 묵찌개요. 묵찌개. 완전 묵찌개요.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왔어요 왔어요. 줄줄이 낚았습니다. 자 대박이로구나. 보세요. 이거 뭐야? 고등어예요? 아 이거. 고등어예요? 고등어예요? 아 이거. 삼치야 뭐야? 고등어네 고등어. 엄청 크네요. 나 고등어를 낚았어. 크다. 엄청 크네요. 와 고등어를 낚았어. 그래도 무거웠구나 이놈이. 여기 쭉 올라갔구나. 골바리처럼. 아 그냥 줄줄이야. 어 이거 먹었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다른게 먹었네요. 아마 저기 뭐야. 오징어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징그러워. 아 작살났어 작살. 먹지도 않았네. 먹지도 않았네. 이거 5번. 또 빈 바늘이야? 그래도 먹었네. 아 아. 아 형. 제가 뭐가 있는 것처럼. 희망구멍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걸리네. 다 먹고 갔는데요? 네. 어 밥 주러 왔네 물고기. 야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왜 말없이 이렇게. 낚시만 하는지 알겠다. 말이 없어지네. 집중하게 되니까. 나는 저 갈치보단 딴 걸 낚는다. 이거 뭐야. 이상한 게 왔어. 아이고. 이게 뭐야. 밀복이 왔네 밀복. 밀복이요? 네네. 보복이 왔네 보복. 손 조심하세요 굉장히 날카라. 어. 오오오오 화났다 화났다. 화났어요 화났어요. 화났어. 오오오오오. 제가 방금 안 해준다. 이거 내가 분량을 몇 개를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몇 개를 잡았어 지금. 이런 거 어떻게 잡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안 나오죠? 안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와야 돼요? 자 방생하겠습니다. 잘 가. 또 뭐 다른 게 왔다. 아이고. 복어예요? 복어예요? 복어예요. 나 왜 이렇게 복어만 걸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복. 아니 웬 복어만 이렇게 잡혀? 아 이게 복어만 나오네. 내가 보기지. 고등어 낚는 사람 나밖에 없어. 선장님도 못 낚은. 고등어. 우리도 못 낚은 것 같아. 잠시만요, 이랬어. 먹지, 이게? 복어로구나, 복어. 아이고. 아유, 징글징글하다 아주. 왔어, 엄청난 놈이 왔어. 아이고, 뭐야. 에휴. 복어 킬러네, 내가. 재밌죠, 낚시? 멀미는 안 난다. 승질이 나가지고. 승질 나니까 이 멀미가 안 나. 멀미를 느낄 새도 없이 승질이 나. 복어 밥 주러 온 거지, 뭐. 젠장. 아이고. 이케.